안녕하세요.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학력평가는 고3들이 첫 번째 보는 시험이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출제하기 때문에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보다는 중간점검의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화. 소기관에 대한 세포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A가 리보솜, B가 세포벽, C가 염록체죠. 기억보기 보시면 리보솜 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기본기능 물어보고 있고 니은, 세포벽의 구성성분에 셀룰러아스가 포함되는지 단순한 게 물어보고 있고요. 디귿, 염록체는 동물세포에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걸로 주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넘어가면 그린가는 동물의 위를, 나는 식물의 입을 나타낸다. 위는 소화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이고 2번, 식물의 영양기관 중 하나죠. 기억보기, 맞는 예의고 미음보기, 가와 폐는 동물의 구성단계 중 같은 단계에 당한다. 둘 다 기관의 단계니까 이것도 기본 문항이고 디귿, 나는 식물의 구성단계 중 기관에 당한다. 이것도 필수 암기사항을 체크하는 걸로 2번 문항도 5단일 거의 제일 가깝습니다. 바로 이제 3번으로 가서 3번 문제 물질 A, B, C는 지질, 탄수화물, 핵산을 순수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녹말은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DNA는 핵산이고 따라서 B가 지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질에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필수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억은 확인용 질문 그리고 니은도 확인용 질문 그리고 디귿 보기 보시면 물질 C의 구성원소에 인이 포함되냐고 했는데 이 핵산에 당하는 C는 구성원소가 CHOMP가 되죠. 그래서 구성원소에 대한 기출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소를 물어본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5번 그 다음 4번 문항으로 이 4번 문항은 출제된 주제가 생물군집 내에서의 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물군집을 구성하는 요소와의 상호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개체군의 정의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생물집단이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리더라든지 또는 터세와 같은 그런 대표인 사례가 있고 그리고 개체군 A, B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A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사의 상호작용이니까 이거는 경쟁, 분소,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과 같은 사례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보기는 개체군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니은에 AALO 리더제가 있냐 리더제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의 사례이죠. 그래서 이 AAL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 분소,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이런 사례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디귿보기 버섯은 생물군집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버섯은 정확하게 하면 균류, 균계에 해당하는 생물인데 생물이면 생물군집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군집은 역할에 따라서 또는 지위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죠. 이 버섯은 대표적인 분해자의 예로써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5번 문항으로 가서 5번 문항은 세포의 생명활동 소재가 출제가 된 건데 기업과 내용이 각각 광합성 호흡 중 하나잖아요. 빛이 보이니까 광합성, 니은은 세포호흡이 되는 거고 위의 물질은 인산 하나가 떨어진 모습이니까 이거는 ADP 플러스 P고 이거는 ATP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A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ATP가 합성되는 거 그러니까 미토콘드라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합성되는 걸 생각하면 되고 B 과정이란 건 ATP가 분해되는 거니까 생원 수준에서는 근육 수축과 능동성의 사례 ATP가 이용된다는 정도를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질문들은 기억 확인용 질문이고 니은, 종종 나왔던 기출복인데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되냐?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일부가. 그리고 디귿은 ATP가 사용되는 사례인 근육 운동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답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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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